윤석열 대통령, 이제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,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제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특검이 받아들여질까요? 아유, 대도 않는 소리 좀 그만해. 특검 절절 안 간다니까. 왜 안 받는 거예요? 왜 안 받겠어? 딱 그거지. 자기 마누라는 영부인이잖아, 어떻게 됐든. 그 특검대 거기에서 많은 그 총알받이 그걸 갖다가 세울 사람, 그 정도의 위인은 아니죠. 특검은 절대로 안 돼. 수정을 해도 안 돼요? 수정을 해도 그래도 탄핵이 그걸로 인해서 탄핵이 더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. 안 받는 건데? 그러니까 나라님하고 와이프하고 저울질을 하면 와이프로 간다는 분이지. 특검은 절대로 안 될 거야. 아무리 수정을 하고, 아무리 한다 해도 해도 청문회장에 자기 와이프를 거기에다가 세울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. 재밌iced în sede. PuCum workout ude rats kov